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께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녀들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에 폭종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권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의 공포 영화 중에 프라이트 나잇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뭐 그 시리즈가 아주 대유행을 했습니다 저는 체질상 공포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내가 왜 돈을 주고서 이렇게 극한의 경험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포 영화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들이 하도 그냥 좋다고 보러 가야 된다고 해서 그 공포 영화 프라이트 나잇을 보려고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극중 인물 하나가 뱀파이어가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십자가를 딱 꺼내갖고는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포 영화의 공식은 뭐냐면 뱀파이어는 무슨 마늘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보여줬더니 이 뱀파이어가 씩 웃더니만 그 십자가를 움켜쥐고는 내팽개친 다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그 영화에는 안 나오는 대사가 제 마음속에 싹 흘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네가 믿지도 않는 십자가는 아무 능력도 없다 그 영화에는 안 나오는 대사예요 영화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네가 믿지도 않는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다 하는 무슨 이상한 대사가 제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제가 그 공포영화를 보고 나와서는 돈이 아깝지 않네 그러고 나왔죠 본문에 보면 제사장 스계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봉변을 당합니다 귀신들이 스계와의 아들들 일곱 아들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점자나서 귀신들이 존댓말을 쓰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귀신이라면 반말을 하겠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올라타서 제압하고 도망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병자들을 고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기 때문이고 바울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저 이름의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는 그 이름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희를 명하노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의 권세는 알았지만 그 이름의 권세에 순종하지는 않았죠 그 이름의 권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마술적인 능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었죠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지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자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노예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사실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인이 한 사람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 주인이 나에게 명하는 대로 오늘 나가서 네가 저 밭에다가 불을 줘라 그러면 가서 밭에다 물을 주고 내가 배고프지만 지금 가서 차를 고치고 와라 그러면 밥 먹는 것을 중단하고 가서 차를 고치고 가서 아이들을 돌봐라 그러면 지금 피곤해 죽겠지만 주인이 말씀하시니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고서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게 종의 삶이죠 그게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이제부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 주인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은 여러분은 예수께 속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좋은 주인이십니다 자기의 종들을 어뷰즈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종들이 자유케 된다 할지라도 다시 와서 종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 노예들은 평생 노예잖아요 하지만 1세기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예였습니다 평생 노예라는 것은 미국에서 발생한 개념입니다 이들은 전쟁 노예로 끌려왔거나 아니면 무슨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 상태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예였지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인권 같은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좋은 주인들은 자기 밑에 있는 노예들이 결혼을 하게끔 허용하고 그 다음에 그 결혼을 해서 심지어는 돈을 세이빙해서 자기 집을 살 수도 있게끔 그것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이 끝나요 노예 기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제 자유다 그러는데 어떤 노예들은 저는 계속 노예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또 자기가 그냥 혼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주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게 좋다 할 정도로 잘해주기 때문에 노예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노예로 있고 싶은데요 그러고선 돌아오는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오이시죠 귀신들에게 바울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사단에게도 그렇게 좋은 적의 이름이죠 그래서 위협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오의 이름을 믿었고 그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사단이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아는데 그 예수의 종들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울은 진짜 요주의 인물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계와의 아들들은 사단한테는 노버디입니다 이름을 얘기하긴 하지만 귀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도대체 우리나라에 침범한 적도 없고 우리나라에 무슨 위협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단이 누구세요? 그러고 묻는 것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넌 모르는 사람인데 얼마나 칭팬일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를 주로 인정한 사람들만 사단에게는 위협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 말하자면 예수를 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정하는 사람들이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이름의 권세를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이름이 여러분의 주인의 이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이 이름이 내게 명하는 것을 저는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내게 가르쳐주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는 그 길로 따라가십니까?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도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맨 끝이 제일 중요하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심정적으로 예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말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마음은 있지만 그 말을 믿지도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지만 네가 말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사실 나는 믿지는 않는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네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웨이코 한복판에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웨이코 서벌브로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냐고요 하나님은 아프리카에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저는 아프리카는 별로 싫고요 저는 그냥 LA에 있을게요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그 이름으로 사는 데 두 가지의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편안함이고 한 가지는 분주함입니다 편안함은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주는 것이 우리를 잠시 잠깐 행복하게 할 수 있죠 땅의 것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우리가 주로 믿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은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자기 만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택하신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편안함은 동시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일을 땅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경회 할 때도 김동훈 목사님이 잠깐 그런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기도에 내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거절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기도의 수준을 이렇게 낮춰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만 기도하고 내 능력 이상의 차원에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하시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그냥 내 아주 평범한 수준의 일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일정의 편안함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내 일상으로 낮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볼 때 바울은 가면 언제나 사람을 고치고 가면 언제나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성공적인 사역을 한 사람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조차도 많은 실패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지역으로 가려고 애써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갈라디아 교회로 가려던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몸에 건강이 악화돼서 그 갈라디아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의 얘기들을 듣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곤궁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의 말년에는 디모데아한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웠고 돈도 없고 항상 위협 가운데 있는 실패를 많이 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거들떠볼 수 없는 정말 사도라는 이름 외에는 별로 볼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본 사람이지만 동시에 또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자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은 하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마음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어?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이 형제의 마음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장애물은 분주함입니다 하나님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분주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디스트랙트합니다 하나님을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사랑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 시간 또 우리의 어텐션까지도 다 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 임재를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내는 시간이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아이를 키우는 여러 애기 엄마들도 계시고 또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다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밤중에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다 잔 후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30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금식을 하고 말지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 점심 먹는 시간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포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감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은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갈 수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 마음을 띄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야 바울아 나 손 좀 빌어다오 바울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비상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신자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훨씬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도구가 되라 나의 종이 되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게끔 내 극율이 너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끔 절망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입을 빌어다오 네 손을 빌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쓸 것을 줄 수 있게끔 네 손을 빌려다오 네 발을 빌려다오 그래서 내가 저 오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네 발을 빌려다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의 도구가 되도록 의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몸에다 이렇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할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늘에 속한 것들이죠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공부 열심히 잘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학교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이민 왔는데 이때까지 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건 네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건 네가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일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네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하고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큰 재난 가운데 마음에 평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다 좌절해야 되는 상황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냐?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알면 너 예수 믿더니 그렇게 됐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우리가 바라는 일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내가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에서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들은 바울의 손수근을 통해서 귀신들이 나가거나 또는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이 괜히 귀신 앞에 갔다가 망신당하거나 그런 기적적인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이죠 하지만 사도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맨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이 일이, 이 기적적인 일들 우리가 보는 이 기적적인 일들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 사람에게 증거됐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아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이죠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19절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이 예수가 바로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고 그 책을 다 불태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기 생계의 수단이잖아요 점치는 사람이 점집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이 이 사도의 관심입니다 사도의 관심은 기적을 베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도 기적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적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흥분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기적 또 병고침을 막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누가 보고면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니네들 귀신이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 대신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귀신이 나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다 가서 이렇게 손을 얹으면 귀신이 딱 나가버리고 병이 고쳐지고 하면 정말 그거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내 관심이 아니다 나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를 원하고 네가 복음 전화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를 원한다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명체계 기록된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하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정화하고서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누구에게 알려져 있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단의 블랙리스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단학 집사 우리 사단의 왕국에는 너무나도 위협적인 인물 기도의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하늘 생명체계 내 충성된 정 누구 누구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지 마세요 나 누구누구라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 그 이름으로 사세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산 그 길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자기 생명체계에 기록하시고 사단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김영일도 알고 이단학도 알고 손대성도 아는데 당신 누구셔?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이름이 예수 그 가슴에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깊이 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따르고 또한 경배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제 이름을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생명체계에 기록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고 착한 종이 되어서 그리스의 뜻을 쫓아서 우리 자신을 의의의 병기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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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